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한두 달쯤 전에 포털에 실린 글이 하나 재밌는 게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직원을 하나 채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특기를 썼는데요. 이런 특기를 썼대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저는 어떤 여성과 같이 잠자리를 하더라도 모든 여성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제 특기입니다. 라고 썼더랍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네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라고 했다는 말을 글을 포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뽑으려고 했던 직원한테 도대체 이런 게 특기라고 올렸느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 사람 대답인 즉 이것도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도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길래 모든 여성을 100% 뿅 가게 만들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 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도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그 남자는 분명히 야한 말들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습관에 관한 연구를요. 미국의 요나슨 교수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18세에서 69세의 성인 남녀 95명을 대상으로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뭐 어떨 때 좋았느냐 예.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569개나 되는 그 대화 중 나누는 단어들을 그 말들을 추려놨다고 해요. 그 중에서 관계를 나눌 때 만족도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단어들이,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들 중에 가장 순이도가 높았던 것 1, 2, 3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친밀감을 높여주는 이야기 그런 말들이 둘이 관계를 나눌 때 훨씬 만족도가 높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들이었는데요. 뭐 어쩌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뻐, 사랑해, 나는 당신을 보면 많이 흥분이 돼 이런 식의 표현을 남성들이 해줬을 때 여성들이 그야말로 정말 뻑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했던 말들은요. 너무너무 잘한다, 최고야, 역시, 너무 좋아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사용했을 때 두 사람 다 서로 그 자리에 만족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외의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 관계 중에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을 때 그런 말들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고 좋아하더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런 말을 사용할 때 남성들이 아주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당신 거야. 마음대로 해. 오늘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남성들의 흥분도는 훨씬 높아졌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모든 여성에게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그 사람은 아마도 잠자리에서 이렇게 흥분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7%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랑을 나눌 때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때 나머지 13%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더라면 굉장히 슬픈 일이겠지요. 잠자리에서 좀 더 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너무하게 아주 진한 대화들을 사용할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여성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시작과 끝을 여성을 아주 깊이 안아주는 겁니다. 깊은 그 포옹은 여성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요. 또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고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낌과 동시에 머리에서 옥시토신이 마구마구 분비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남성들이 그 화려한 테크닉이나 또 아주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한 애무 같은 것도 살짝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남성이 꽤나 약은 남성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뭘 화려한 테크닉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보다 이 여성의 그 분위기를 잘 다독이면서 충분히 안아주는 그런 섬세함 요거가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의 최고의 성감대, 그것은요. 어디도 아닌 최고의 성감대는 바로 뇌라고 하는 거 제가 언젠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성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 최고의 방법, 시작과 끝을 안아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마도 그 남성은 허리가 유연한 남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밤에 사랑을 나눌 때 이 유연한 허리만큼 정말 중요한 거고요. 유연한 허리를 가진 사람들띠 고수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가 유연하다는 건 결국 운동을 하고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디선가 어떤 포털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남성이 이런 글을 하나 써놓은 걸 봤습니다.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여성과 한 번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뿌리가 완전히 확 뽑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남성이고 여성이고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쾌감의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여자 입장에서 운동으로 잘 다져진 남성들의 근육질의 허벅지를 보고 있으면 아마도 더 빠르게 여성이 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 남성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보다 그거에 앞서 상대방 여성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많았던 그런 남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성을 100%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어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나마나 그 남자도 그런 부분,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잠자리의 사랑을 잘 나누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높지만 아마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냥 지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사람의 짧은 글을 하나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려봤습니다. 늘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실 때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그네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